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가 입니다 오늘은 안돼 안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안대를 안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너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돼 대회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떼야 되는 건 맞죠 2번 너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돼 장난치지 마 자 띄고 됩니다 마침표가 있는 거죠 끝에 종결 어미 종결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죠 1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혼자 서 있잖아요 끝에서 불안해 뭔가 불안해 다 이거는 다리가 2개 잖아 적어도 다리 2개로 서 있어야지 다리 하나로 어떻게 서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억지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